네 안녕하세요. 버프포인트 조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이나 취약점 분석 파트로 취업을 원하실 때 웹패킹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웹패킹을 공부하기 좋은 공간과 그 다음에 후에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기반의 모이해킹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몇 군데를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공부할 때 버프 스위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프록시 기능들을 또 사용할 때나 아니면 여러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때 버프 스위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버프 스위터에서 만든 웹아카데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URL 주소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웹아카데미, 시킬티 아카데미를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이트가 개발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SQL 인젝션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보면은 이렇게 16가지 랩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30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랩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회원을 가입하시면은 누구나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이제 그냥 문제만 제시된 것이 아니고요. SQL 인젝션이라고 한다면 SQL 인젝션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 그 다음에 어떤 공격기법들이 있는지 여러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원하신다면 번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에 나온 그런 책들이나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간단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고 있는가를 좀 테스트할 때 이 웹 아카데미로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랩이라고 있죠. 위에는 이 랩을 풀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설명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랩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나중에 풀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SS 더 랩으로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구나 언제나 와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SQL 인젝션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파라미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시면은 금방 능력이 쭉 향상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웹 해킹을 공부하시고 난 뒤에 이 모의 해킹 쪽에서 이제 시나리오 모의 해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스템 해킹이라는 그런 관점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해킹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 해킹을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두 가지 정도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볼륜허브입니다. 취약점 허브.com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VMA 가상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가상 환경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뒤에 VMA나 아니면 버츄얼 박스에다가 직접 올리시고 난 뒤에 그 시스템에 이제 팀툴을 하나씩 해놓아 가시면 돼요. 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블로그나 그런 데를 보시면은 뭐 푸신 분들이 공유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난 뒤에 모의 해킹 절차에 따라서 포트 스캔부터 시작을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취약점을 찾아내고 난 뒤에 시스템까지 내부에 들어가고 난 뒤 일반 사용자를 보통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권한 상승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시면은 키값들을 메인 키값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드신 그 만든 그런 이미지에 따라서는 키값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 수백 가지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풀이가 공개된 것부터 조금 공부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풀리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공격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환경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들 여기에서 접하지는 못했던 그런 환경들을 여기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솔직히 저는 생각하기에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시나리오 모이 해킹과 그 다음에 해킹 대회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해킹 박스라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학생 메일을 가지고 있다면요. 약 한 20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좀 봐야겠지만은 한 20개 정도의 그러한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볼륨허브에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환경에 직접 구축을 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서버와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칼리니욱스를 이용을 해서 VPN 정보를 받아가지고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윈도우즈 환경, 그 다음에 리눅스 환경, 이런 다양한 환경들 안에다가 취약점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최신 취약점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프로 버전으로 가시면은 여러 가지 또 환경들과 그 다음에 포렌식 챌린지나 그런 것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모이헤킹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헥킹 대회에서 나오는 그런 유형별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돈을 내야겠죠. 그래서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한 15,000에서 20,000원 정도 환율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드리고 프로 버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하고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해결 방법들이 많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먼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이헤킹 쪽으로 만약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세 개의 공간들은 꼭 공부를 하시면은 뭐 취업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